이 시간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16편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1절부터 11절입니다.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번은 제가 섬기는 갈래교회 지역장밴드를 줌으로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장님 중에 한 분께서 삶을 나눠주시는데 성도들과 만나서 교제하지 못하고 또 마음껏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마음에 우울감이 왔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장님은 누가 봐도 정말 믿음이 좋으시고 신실한 주의 종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마저도 이런 상황에 우울감을 느끼고 마음에 낙심이 오고 또 마음에 자절이 온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겪고 있는 이 상황이 얼마나 안타깝고 또 가슴이 아픈지 몰랐습니다. 우리는 참 어려운 시대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성도들과 만나서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가 여러 가지로 어렵고 또 성도들과의 교제가 막히다 보니까 성도들 가운데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서 신음하고 또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누구와 마음 털어놓고 얘기하지 못하고 또 눈물로 기도하지 못하는 이 상황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마음이 낙심이 오고 자절이 오고 이 문제에서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서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더해가고 또 이로 인해서 마음으로나 육신으로나 참 공고한 시절을 보내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여건과 상황은 다 다르지만 우리가 정말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때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더 주님께 나아가고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오늘 10편, 16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10편, 16편을 기록한 다윗의 상황도 정말 만만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만 봐도 다윗의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1절에 그가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윗의 처지였습니다. 실제로 다윗만큼 어렵고 힘든 시기를 오랜 시간 동안 지내온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무려 10년 동안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다녀야 되는 신세였습니다. 여러 번 죽을 위기를 넘겨야 했고 실제로 죽을 위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아세 고향인 불레세 땅으로 도망가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그의 정체가 발각이 나서 미친 척해서 겨우 도망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다윗이 눌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의 어려움이 계속 될수록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그 앞에 계속 펼쳐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믿음은 결국 흔들리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에 말씀해 보면 다윗은 지금 절차의 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데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나요? 다윗은 여러 과정을 지나오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이 흔들리기보다는 그때그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견고하여지고 주를 바라보는 눈이 더욱 활짝 열리는 은혜를 그가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이런 믿음이 자동적으로 저절로 생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고 위기를 만났을 때 사람을 의지하고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가 위기를 만날 때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내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그는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시다라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훈련을 계속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그의 믿음 가운데 심겨졌던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훈련은 그가 소년시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골리아답이 서기 전에 사울왕 앞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 즉 나를 이 불레새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은 어릴 적부터 그가 양을 치고 목동의 시절에 보낼 때부터 사자와 곰의 발톱으로부터 나를 지키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골리아답에 설 때도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도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삶은 주님께 피하고 그때마다 주님이 그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의 피난처가 되어주신 것을 그는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8절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길어진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직분이 변화된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내가 내 문제를 가지고 얼만큼 하나님 앞에 엎드려 봤는가 내가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보았는가 내가 주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는 삶을 경험해 보았는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보았는가 이런 삶을 살아본 사람만이 다윗이 팔서를 고백한 것처럼 내가 항상 여와를 내 앞에 모시미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만 사라진다면 나는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이 끝나기까지 우리의 가운데 문제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려움이 끝나고 나면 또 다른 어려움이 닥치고 또 다른 시험거리가 우리 가운데 닥쳐올 때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붙드는 훈련 주님을 의지하는 훈련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한 분만이 나의 피난처에 있습니다.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보았는가 주님과 동해가는 삶을 오늘 하루 살아보았는가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진짜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0편, 16편은 다윗의 믹담이라는 표제가 붙은 시입니다. 믹담이라는 뜻은 황금의 시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의 시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가장 훌륭한 시라는 의미입니다. 이 다윗의 믹담이라는 시는 10편에 총 6편이 있습니다. 오늘 10편, 16편이 그렇고 10편, 56편부터 60편까지가 다윗의 믹담이라는 표제어가 붙은 시입니다. 그 6편의 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0편, 16편도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라는 말로 시작되었고 10편, 56편도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 하나이다 라고 시작되었고 57편도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죽게를 피하네 주의 나에게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할 일이다 라고 시작되었습니다. 59편도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라는 말로 시작됐고 60편은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두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의 믹담이라는 시는 즉 다윗의 황금시는 다윗이 모두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지은 시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이 우리는 참 위대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위대한 것은 그의 삶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이 탄탄대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삶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가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죽을 위험에 닥쳤을 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그분만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엎드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의 삶이 위대하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같이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위기가 닥쳤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기로 여러분들을 삼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어 성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남편 짐 엘리어 성교사님을 성교지에서 2년 만에 잃게 되었습니다. 에카도로에서 와우라니 부족민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짐 엘리어 성교사님이 부족민들에게 처참하게 공격을 받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상황은 참 믿음의 사람이었던 엘리자베스 엘리어 성교사님에게도 감당하기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고통은 헛되지 않아요라는 책에서 이렇게 그 상황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해서 남편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은 아니었다. 너무나도 가혹한 현실이었다. 하나님의 임재는 가혹한 현실을 바꾸지 못했다. 성교사님에게도 남편을 잃은 그 아픔과 슬픔은 말로 닿을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 엘리어 성교사님의 고백이 이렇게 비통하고 원망스러운 고백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책에서 고백합니다. 그러나 남편의 부재라는 크나큰 고통이 내 진정한 소망이요. 유일한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나를 더욱 이끌었다. 엘리자베스 엘리어 성교사님은 이런 고백으로 모든 슬픔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을 뒤로하고 남편의 목숨을 뼈아가 사간 그 부족에게로 다시 나아가서 그 뒤로도 16년간 귀하게 그 성교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참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나아가야 될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에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 믿음 가지고 8절에 고백한 저럼 내가 여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한순간도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주와 동행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이 그에게는 절망이오 낙심이오 아픔의 시간이 아니라 항상 주님을 모실 수밖에 없는 상황 때문에 더욱 주님을 붙들었고 더욱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가 변화되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에 축복합니다. 지금 고통과 눈물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더욱 주님을 붙들시는 시간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하루라도 한순간도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이 시간이 세상 사람들이 눈에 맞을 때는 불쌍하고 철약하고 안타까운 눈으로 우리를 바라볼 수 있지만 우리는 더욱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시간이기에 시간이 지나고 이 시간을 돌아봤을 때 그 시간 때문에 그 안풍 때문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되었다 고백하는 그 승리의 고백과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심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런 고백과 시간을 통해서 그저 위기를 넘는 시간이 아니라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놀랍게 경험한 것을 고백합니다. 10편, 16편, 7절의 세번역으로 보니까 주님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는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그 절망을 그저 이길 정도가 아니라 그가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좋은 생각을 주시고 밤마다 그에게 교훈을 주셔서 춘동할 제목을 주시고 또 나아갈 길을 그에게 친히 열어가시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위기를 넘겨서 날마다 주님 주시는 충만한 기쁨으로 그의 삶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윗에게 있어서 생명의 길은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었습니다.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이 그와 함께 있사오니 그의 삶 가운데 여전히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주님 바라보다 가다보면 그 길이 그 길 자체가 생명의 길인 것이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이 내게 가장 큰 기쁨이요 가장 큰 감격의 시간이다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의 고백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스탠리 존스 성교사님이 순례자의 노래에 이런 고백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스탠리 존스 성교사님이 6개월과 전도여행을 떠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참 두려움이 있었고 참 마음의 답답한 마음이 있었던 때에 메리 웹스터라는 한 소녀가 자매가 성교사님에게 한 쪽지로 쪽지를 건네주었습니다. 그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있었습니다. 성교사님 예수님과 함께 재미있게 노세요. 성교사님이 이 편지를 보면서 전도여행을 떠나는 사람에게 하는 말로는 너무 경박한 말처럼 이 예수님과 함께 재미있게 노세요 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그녀의 말이 참 진리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책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말은 내가 그리슨이 되어 누리고 있는 것을 정확히 꽃집은 것이다. 나는 재미를 누리고 있다. 예수와 함께하는 재미를 그리슨이 되는 것은 재미있는 일이다. 라고 성교자의 순례자의 노래라는 책에서 성교사님이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교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과 함께 노는 마음으로 살아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삼골짜기를 지나갔던 상황 황량한 들판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을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살아가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주님과 함께 행복하고 즐겁고 복되고 기쁜 시간이다. 이런 영적인 감각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항상 주님을 내 앞에 모시며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고백했던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하게 자리잡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계속해서 증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이 기도 제목을 찾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먼저 1절 말씀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이 고백 가지고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장강 가운데 여러 가지 황강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문제와 두려움이 닥칠 때 오직 주님께 피하는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나의 주님이시고 주 밖에 나의 복이 없다라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 이름 한 번 모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문제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 오직 주님께 피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답답하여 하나님 그 어떤 곳으로도 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내가 가진 것도 의지하고 내 경험으로 판단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 오직 주님께 피하여 주님이 나의 피난처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시다는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 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윗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문제를 뛰어넘고 하나님 돌파가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나를 지키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만이 나의 복이십니다.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달라지게 하여서서 내 입술 가운데 원망과 불평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성과 기쁨의 고백만이 넘쳐나는 성도들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의 삶의 고백을 통하여서 모든 이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모든 성도들이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우리 8절과 11절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내가 여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시간에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주님 사랑하는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실 때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길 속에서 기쁨과 주의감을 날 받아 누리고 그 주의감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주의감을 전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믿음의 증인으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붙잡고 다시 한번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계속해서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직 하나님 한 번만에 사모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 우리의 유일한 소망으로 삼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손님과 항상 동행하며 살아갈 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냐고 오직 한 분 대신 주님만 바라보면서 사랑이 오직 감사로 기쁨으로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복된 길인 것을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시고 실제적인 감정과 고백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통해서 황량한 들판을 걸어가는 상황 가운데 놓일지라도 허무한 산을 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일 수 있더라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끊이지 않냐고 황사가 끊이지 않냐는 그런 성도들에 삶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런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전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여 주시옵소서